방송 미션을 양성합니다. 레코딩 타임스! 이건 뭐야? 눈치채다니 옆에서 뭘 호적거리는게 보이더라고 이렇게 했군요 좋습니다 왼총씨하고 지난 시간에 우리가 스테인버그의 새로운 오디오 인터페이스인 UR22C 모델을 했었잖아요 그 이전에 UR242 모델이 USB 2.0이었고 UR22C 모델이 USB 3.1의 C타입이었는데 이번 시간에는 새로운 시리즈의 인터페이스를 가지고 왔습니다 다양한 라인업이 존재하는데 그중에 RT 모델이에요 RT 이게 지금 보면은 사이트상에서 이렇게 보면은 이것 때문에 이걸 RT라고 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루퍼트의 RT를 얘기하는 게 아닐까? URRT가 이 루퍼트가 이제 루퍼트 니브잖아요 루퍼트 니브 그 니브 이제 콘솔에서 가져온 요런 그 트랜스포머 버튼들과 그 디자인 때문에 이제 루퍼트 니브와 약간 합작 같은 그런 느낌의 인터페이스인데 그래서 이 루퍼트에서 RT가 온 게 아닌가라고 예측을 해봅니다 그거 말고는 딱히 나와있는 정보가 없어가지고 정보가 너무 짜! 맞아요 뭘 가르쳐 주는 게 없어 다이네미 레인지 이런 것도 확인을 할 길이 없고 저번 시간에 이제 사진 보면서 제가 되게 이쁘다고 했던 모델인데 실물도 굉장히 이쁩니다 그렇습니다 요게 이제 앞쪽에 가장 특징적인 게 방금 말씀드렸던 루퍼트 니브 디자인 트랜스포머 버튼이 눌려있고요 이 트랜스포머가 예전에 저희가 그 에어 기능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스칼렛 클라렛 이런 데서 볼 수 있었던 에어 기능과 같은 그런 좀 독특한 어떤 사운드적인 그런 요소들을 이렇게 보컬이나 기타 이런 중요 트랙들이 심어줄 수 있는 근데 그거 에어 같은 경우는 이제 하이를 이렇게 올리면서 좀 이렇게 잘 들리게 그렇죠 좀 시원하게 만들어주는 거였다면 이 트랜스포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기다가 내추럴 디스토션 같은 걸 살짝 추가해 줌으로써 우리 왜 그 인서드 단자에다가 거는 여러가지 플러그인 중에 왜 진공관 그런 튜브 플러그인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거 살짝 넣어주는 것처럼 그 깊이감 원근감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이렇게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소스로 만들어주는 기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도 좀 기대가 됩니다 이게 정말 그 정도 좀 드라마틱한 소리가 날지 아니면 기분만 좋아질지 그냥 우리가 왜 예전에도 그런 콘솔 같은 거 이렇게 하다 보면은 SSL6 이런 거 보면은 거기서 이제 그 버튼 하나 누르는 걸로 약간 드라마틱하게 달라지는 그런 데 있잖아요 그런 게 만약에 된다면은 요거는 상당히 메리트가 있는 제품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때 SSL 모델은 진짜 소리 정말 좋았어요 맞아요 진짜 좋았어요 저희는 되게 뭔가 좀 신세계를 경험했었죠 요것도 니브 콘솔이다 보니까 니브 콘솔의 그런 어떤 감동이 조금이라도 재현이 됐을지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네 여기 보시면은 UR-RT4는 프리미엄 6인프, 4아웃풋, USB 2.0 오디오 미디 인터페이스 이렇게 되어 있네요 지금 보면은 인풋이 6개, 아웃풋이 4개 그래서 좀 확장성이 기존에 했던 모델들보다는 확실히 좀 뛰어난 편이고요 그리고 가격도 이제 그만큼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조금 프리미엄급이죠 69만 9천원, 70만원 돈이니까 기존에 저희가 했었던 모델들에 비해서는 한 3배 정도 비싼 모델입니다 아포지랑 가격대가 살짝 겹치네요 물론 아포지가 좀 더 비싸긴 합니다 듀엣2가 좀 더 비싸긴 한데 그 정도 가격대를 지금 그렇습니다 어느 정도로 이제 가격대가 좀 올라가고 있어요 여기서부터 그 다음에 또 여기 하이퀄리티 디프리 프리앰프 보실 수가 있고요 로포트니브 디자인인데 트랜스포머 스위치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이렇게 가장 특징적인 것들이 나와 있죠 24비트 192kHz USB 2.0이고요 클래스 AD 프리 마이크 프리앰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야마하의 하이퀄리티 프리앰프고요 그리고 아까 이거 R&D 루퍼트니브 디자인스 트랜스포머가 이렇게 달려 있어가지고 여기에 이제 내추럴 디스토션을 시그널에 더해줘서 약간 깊이감과 원근감이 느껴지는 사운드를 제공해 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레이턴시 프리 모니터링 FX 들어가 있고요 그 루프백은 뭐 당연히 거의 들어가는 기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즘 안 들어가면 이상하다 그렇습니다 엉뜨 같은 개념 그렇습니다 그리고 역시나 그런 여기에 뭐 키 피쳐도 나와 있고 한데 딱히 그런 스펙이라든가 이런 상세 수치를 확인할 수는 없게 되어 있다는 거 그게 굉장히 좀 답답합니다 보면은 이거보다 더 작은 UR-RT2 모델도 존재합니다 네 네 자 요렇게 쭉 스펙을 살펴봤고 여러 번 보고 싶죠 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UR-RT4입니다 일단 앞쪽에 든든하게 굉장히 그렇습니다 네 이렇게 너무 좋아 4개가 딱 있는게 너무 많이 편하죠 마이크와 하이즈 인풋이고요 네 그리고 마이크와 라인 인풋입니다 그래서 이쪽에다가 이제 뭐 베이스나 기타 같은 거를 혹시 연결을 하실 일이 있으면은 하이즈에다가 사용을 하시면 되겠고요 자 이쪽에 보시면 요게 가장 좀 특징적인 그 버튼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루퍼트니브의 디자인과 그 기술을 여기다가 적용을 좀 시켜가지고요 트랜스포머라는 버튼들이 있어요 얘네들을 이렇게 눌러주면 어떤 효과가 있냐면은 내추럴 디스토션을 약간 추가를 해줘서 그 사운드의 깊이감이나 원근감을 조금 더 늘려주는 그러니까 사운드에 뭔가 기본적으로 멋이 살짝 좀 묻어나는 느낌이 좀 있어요 뭐 그냥 직관적인 EQ의 느낌은 아니고 저희가 이때 이건 들려드릴게요 자 헤드폰 2개 들어가서 각각 볼륨 조절하실 수 있고요 아웃풋 노브가 있습니다 네 아랫면에 뭐 역시 패킹 4개 아무것도 없고 옆면 깔끔 그리고 뒷면으로 와서 보겠습니다 전원 버튼 있고요 그리고 아답터 USB 2.0 그리고 48V가 또 뒤에 있어요 귀찮게 1,2와 3,4 두개 나뉘어져 있고요 캔싱턴 락 그리고 미디 인 아웃 메인 아웃풋 LR 그리고 라인 아웃풋이 1,2,3,4가 있습니다 그리고 라인 인풋이 5,6이고요 자 그렇게 이렇게 6인 4아웃 네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훌륭합니다 자 이렇게 외관을 살펴보고 왔고요 여기서 다른 항목도 한번 들어가 볼게요 워낙에 정보가 별로 없다 보니까 스타트 어 뭘 받았네요 뭘 받았어요? 어 에디터스 초이스 2018 프로페셔널 오디오 부문에서 뭔가 수상을 했습니다 아 2018년도 때? 비어 오브 더 이어 네 위너였고요 어 뭔가를 뭐 자랑할만한 이 저기 좀 꺼리가 있는 그런 오디오 인터페이스라고 할 수가 있겠네요 네 여기 이런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무슨 내용이죠? 좋은 내용이요 네 이런 좋은 내용들이 나와 있고요 이게 여기가 큐베이스 사이트가 한국어 번역이 안 먹더라고요 아 먹네요 잘 먹네 자 어떤 내용인지 아시겠죠 이제? 자랑하는 내용이에요 자랑 네 좋다 여기 루포트 니브와 그 같이 협업을 했다라는 거를 굉장히 지금 자랑스럽게 얘기를 하고 있죠 진짜 전설적인 사운드 네 디프리 마이크 프리앰프 얘기도 하고 있고요 네 그냥 뭐 대부분 저희가 아까 확인할 수 있었던 그냥 그런 뭐 이야기들이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여기가 이제 RT4하고 RT2하고 두 개밖에 없잖아요 RT2는 인풋이랑 아웃풋의 사이즈가 좀 줄어든 모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4 입력 2 출력 이렇게 되어 있네요 아까는 6 입력 4 출력이었죠 여기도 저게 달려 있네요 뭐 네 이거는 당연히 달려 있어요 이게 지금 보면은 이 RT라는 라인업 자체가 루퍼트 니브 트랜스포머가 부착된 게 여기에 가장 큰 장점이자 자랑이라고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건 기본적으로 들어가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인아웃 말고는 다른 거는 상세 수치를 비교하고 싶어도 그 스펙표에 다이나믹 레인지나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가 없기 때문에 비교는 왜 이렇게 숨기고 싶어하는 걸까요 그러니까 이런걸 왜 얘기를 안 해주는 걸까요 그냥 사람들이 되게 궁금해하는 여러 가지 리소스에 들어가 볼까요 뭘 자꾸 다운로드 하래 매뉴얼을 다운로드 하라는데 매뉴얼에 보면 있을까요 뭐라도 있나 끊임없이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오 나와 있어요 한국어가 있네요 이건 오퍼레이션 매뉴얼 오퍼레이션 매뉴얼에 왠지 그런 정보들이 좀 있지 않을까 기대를 해봅니다 어쨌든 한국어가 있다라는 거는 굉장히 반가운 소식이죠 퀵스타터도 있고요 이렇게 오퍼레이션 매뉴얼도 있으니까 여러분들 필요에 따라서 이건 되게 좋다 음 역시 큐베이스 유저가 많다는 거를 또 인지를 해서 또 이렇게 나온 것 같기도 하고요 그렇습니다 하지만 이런 뭐 설명들은 되게 잘 나와 있는데 역시나 여기에서도 스펙을 스펙을 살펴보기는 쉽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소프트웨어를 어떻게 하는지 알려주고요 굉장히 상당히 설명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쓰는데 있어서 이런 한글 지원 같은 거는 정말로 좋은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전혀 불편함 없이 이런 루퍼백의 정의 이런 것도 헷갈리지 않게 다 설명을 해주고 이런 것까지 알려주는데 다이나믹 레인지는 안 알려준다 이게 뭐하는 짓이죠 쭉 뒤까지 가보겠습니다 야 이거 근데 진짜 매뉴얼 정말 음 진짜 알차게 만들어 놨네요 야 이런 것까지 다이어그램까지 다 만들어 놓고 왜 그 스펙표를 하나 안 주는 거야 들키기 싫은 거지 자신이 없나 어 있다 있다 있어 있어 있다 있다 찾았다 찾았습니다 네 마이크 인프 다이나믹 에인지 101이고요 어 그 다음에 네 라인하우프 114 아 114 아우 이제 알았네 아우 속이 후련하네 속이 후련해 114였군요 네 라인하우프 114 메인하우프 114 이 정도면 충분히 높은 좀 여기서부터 이제 어느 정도 하이엔드급을 지향하는 그런 모델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보면은 UR-RT4였고요 UR-RT2 같은 경우에는 역시 114까지 나오네요 정말로 그냥 저기 인풋아웃풋 수가 준거지 아 인풋 수가 준거지 뭐 기능적인 거는 똑같네요 구수가 차이가 난다 그렇습니다 그렇다라는 거는 UR-22C도 이런 식으로 아예 다운로드를 받을 생각으로 덤비면은 찾을 수 있지 않을까요? 찾아볼게요 네 자 여기도 우리 찾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아까 그걸 찾아야 되는데 어 밑에 있죠 PDF 그렇죠 그거 누르시면 되는 거 아니에요 UR-22C 요겁니다 여기서 한국어가 있겠죠 아 I의 오퍼레이션 매뉴얼 들어가셔야 돼요 스타트업 바이더 말고 그 다음에 제일 뒤로 갑니다 제일 뒤로 이렇게 그렇지 그렇지 찾았지 찾았지 여기 있네요 여기 있죠 그렇습니다 요거는 다이나믹 레인지 메인 아프 106 찾았습니다 106 네 이 사이에 104보다 2가 높아요 자 여러분 이렇게 아무리 숨기려고 해도 어떻게든 여러분들 최선을 다해서 찾아보면은 근데 사줄 수 있다는 거 뭐 사이트에 표기 안한 건 사실 지금도 약간 의문이긴 하네요 그러니까 왜 이렇게 상세 스펙을 이렇게 까지 찾아봐야 되냐고 근데 상세 스펙을 너무 잘 만들어 놔서 또 할 말이 없는 약간 이거 한글 매뉴얼이 한글 매뉴얼이 너무 너무 양질이야 이거는 제가 이때까지 어떤 이제 제품을 사도 이렇게까지 이렇게 까지는 없어요 대박이다 이건 그냥 이거 안 산 사람도 다운받아서 공부해도 좋을만큼 이게 스테인버그 이 회사가 확실히 이게 유저 친화적인 걸 많이 생각을 했네요 그래서 여러분들 뭐 이거 진짜 뭐 큐베이스를 굳이 쓰시지 않으시더라도 이제 뭐 나는 오디오 인터페이스에 대한 개념도 잘 모르고 뭐 일단은 유튜브 영상을 내가 보고 공부는 하고 있으나 아직도 잘 모르겠어 라고 하시는 분은 요거 들어가셔가지고 너무 좋아요 쭉 본 다음에 그냥 이거 사셔가지고 설치하시고 뭐 그렇게 작업해보시고 방송하시는 분들도 뭐 방송해보시고 물론 지금 뭐 오늘 저희가 RT4 같은 경우는 굳이 방송하시는 분들이 뭐 이거까지 할 필요는 없는데 이 스테인버그라는 회사 자체가 지금 보니까 이런 식으로 유저 친화적인 게 좀 좋긴 하네요 그렇습니다 뭐 우리가 약간 불만이 있었지만 요거 보고 약간 불만이 사르르 녹았어요 자 요렇게 그래도 사이트상에 아는 거 좀 있어요 네 요렇게 찾아보실 수 있다라는 거 확인시켜 드렸고요 다음 시간에 저희가 이제 RT4를 이용해서 계속해서 하얀겨울 프로젝트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박근성 미션을 양성합니다 로코딩 타임즈